한국은행이 카카오뱅크를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하면서, 이제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한국은행은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상 국고금 수납점 지정 요건을 충족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. 취급하는 국고금은 소득세와 법인세, 상속세 등 국세 16개 항목과 교통범칙금, 고용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. 현재 국고수납 대리점으로는 신한은행 등 16개 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등 6개 기관 중앙회, 그리고 국고금 수납점으로는 이번에 새로 승인된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회원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